이 동참이가 사회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. 수수야? 동찬이었다고 저는 처음 배웠는데 오늘 어떻게 던지느냐고 물어봐요.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건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.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. 그렇지. 내가 이렇게 다... 쉬고 하는 게 내 꿈이라니까.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. 아침에 일찍 나오시니까 캐치폴 약간 작네. 캐치폴 되게 좋아해. 저거 렌즈를 맞추고 싶어요. 기대하시죠. 지금 거기다 꺼내신 게 아니라 그거 진짜 실제 꺼낸 거니까. 그래요? 진짜 스트라이크. 진짜 스트라이크. 무산라 신가임. 수석이니까. 진짜 스트라이크. 진짜 스트라이크. 스트라이크. 이야. 이야. 아...